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ISO 26000입니다. ISO 26000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사회 책임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만 단순히 놓고 보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CSR과 비교해서 이 개념이 어떤 것이고 혹시나 1교시형으로 출제를 될 때를 대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암기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와 IEC가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이나 외국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사실상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서 기업을 뜻하는 CSR에서 C가 빠져서 사회적 책임으로 범위를 확장한 표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학습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7가지 핵심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지배구조부터 사회개발까지 7가지를 틀리지 않고 적으실 수만 있으셔도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 내용은 하나하나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틀리지 않게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CSR도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SR도 그렇게까지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도와 구성요소입니다. 구성도는 잠깐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절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구성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초반에 설언, 범위, 용어와 정의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원칙, 인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 핵심 주제의 지침, 그리고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 책임의 통합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국제 규범을 반영하는 것을 물론 각국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에 충돌되지 않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이제 코멘트로 차별화를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로 240여 개의 기대사항이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서 숫자를 틀리지 않게 코멘트 차별화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ISO 26000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진단의 8단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확인한 후에 이해 주제와 쟁점을 분석합니다.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을 수립한 후 실제 실행을 하고 의사소통하고 검증해서 개선하는 8단계를 통해서 ISO 26000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속가능 경영이 경영의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지속가능 경영과 ISO 260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의 대상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ISO 26000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 NGO와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조직이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활동 내역에서도 전 조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모두 포괄하게 되고요. 지속가능 경영 상태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7대 핵심 이슈로 확대가 되었고 E, S, G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큰 오브젝트는 아니지만 지속가능 경영과 CSR과 연관지어서 키워드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만에 하나 나올 때를 대비하셔서 정의, 그리고 방향이 틀리지 않게 적는 것과 이것까지 이슈 240개의 기대사항 정도만 정의를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